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A군은 어제 오전 3시쯤 화성시 송산동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하고 주방용 가위를 꽂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다친 어린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군은 장난삼아 한 짓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